근육기 시작! 얘는 뭐라고? 피쉬! 피쉬! 하나, 셋, 하나네 하나씩 소리 이 합쳐서 피쉬 피쉬가 아니고 피쉬 피쉬 아이는 뭐 중에? I, E, O I, E, O 중에서 E E 됐고 SH는 항상 뭐가 된다? SH 쉬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피쉬 피쉬 물고기 그렇지 물고기 피쉬 피쉬가 아니고 피쉬 오케이 쓰기 F E I I I SH 소리 피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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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시험에서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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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틀렸네요 안 돼 오케이 계속해서 어 파이얼 오케이 그렇지 파이얼 하나씩 아 아 얼 얼 I I I 똥강아지야 그래서 합쳐서 파이얼 파이얼 파이얼가 아니고 파이얼 파이얼 오케이 I는 I, E, O 중에서 I I 그래서 합쳐서 파이얼 파이얼 뜻은 어 불 불이지 불이야 불 파이얼 쓰기 F I R E 소리 파이얼 파이얼 오케이 계속해서 떼그 떼그야 아니 띠그 띠그야 도그 도그야 네 하나씩 드 드 호 그 그 도그 뜻은 강아지 개 오케이 오우에 네 가지 소리 오우 아어 오우 오우 아어 중에서 우 응? 우? 우 오 뭐 우처럼 소리를 내냐 쥐는 그 쥐 중에서 그 합쳐서 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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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개 도그 쓰기 D O G 소리 도그 도그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어 불길 죽었어 어 어 어 어 막 맞던 틀이다 막 소리네 읽어봐 펜 그렇지 펜 펜 펜 펜 펜 오케이 하나씩 에 에 느 합쳐서 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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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d 하나씩? d e d dad a a a e e d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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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o o 그래서 그렇지 하나씩 합쳐서 I는 IE 중에서 E SH는 항상 합쳐서 DISH 접시다 이놈아 무슨 다 몰라 접시 DISH D E C S H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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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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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는 에서는 알건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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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 에 에 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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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트 합쳐서 에이트 그 흐 소리가 그 소리도 힘이 없고 흐 소리도 힘이 없어서 날라가 버렸어요 에이 그 흐트가 아니고 에이트야 에이트 뜻은 어 패드 대충대충 하는구나 팔이야 팔 땅소리 뜸들어서 모르면 어떻게 할까 어 몰라요 뽀뽀해줄까? 네 뽀뽀해줄까? 안녕 다음 번에 뜻 물어보면 모르면 뽀뽀해줄거야 네 알겠습니까? 네 오케이 그래서 팔 에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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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이 어 i t g g e e e e e e e ok 계속해서 소리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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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합쳐서? 합쳐서? 에그 글자 2개 읽지만 소리는 한 번밖에 안 나겠지 에그그 이러냐? 이는 이 에 어 이 에 어 중에서 에 쥐는 합쳐서 에그 뜻은? 달걀 에그 수기 우리 에그 오케이 잘했습니다